한 300년 만에 낙원상가를 와보는 것 같아요 한 300년 된 것 같아요 와본지가 오우 싹싹 마이크 갖다 주기에 얼마 안 돼서 벌써 6개 와 진짜 오랜만에 나와 봅니다 오우 싹싹 오우 싹싹 오우 싹싹 오우 싹싹 오우 싹싹 네 그러세요 오우 안녕하세요 아 네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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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